미국 켄터키주 북부 가정집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 새벽 2시 50분쯤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4명이 숨진 상태였고 3명이 크게 다쳐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는데 자해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은 채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도주 문의성으로 이동하고 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